작년에는 모두가 힘들었죠. 위기를 기회로 만드니 우리 산업에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. 혁신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.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. 다른 나라와 다르게 셧다운 없이 이겨냈어요.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로 인정받으니까 자랑스럽습니다.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어려울수록 힘을 내는 대한국민입니다. 세계 7대 수출강국 대한민국 2021년에도 힘차게 나아갑니다.